도봉순 도봉순 전과 후 뭐가 제일 달라졌어요? 저런 거에 거침이 없어졌어요. 확실히. 제가 되게 무슨 진짜 힘이 있는 줄 알았어요. 착각하고 지내요. 무서운 게 없어진 것 같아요. 좋아요. 다음 작품은 정해졌네요. 히어로 몰이네요. 액션이에요, 액션. 여전사가 봉순이로 하얗게 불을 태우고 있습니다. 하얗게. 봉순아. 오늘 나랑 같이 있어. 여자한테 관심이 없다고 들었습니다만. 니가 여자 아니에요? 그런 남자입니까? 나 무서워. 아유 무.. 어떠냐? 멋있으십니다. 안 먹어? 어떤 건지ㅇquer 하라 Weise случ 아니 근데 너 좋다. 에너자이저. 에너자이저. 진짜 한시도 쉬지를 않아. 진짜 약간 비글 같은. 인간 비글. 이거 저 혼자 가야 했을 때는 전혀 하나도 감정의 통역 없던 평식 씨라고 하니까 아이고 우리 참가왔냐고 하면서. 그래서 앞으로 밤모로 할 때. 어쨌든 결론은 평식 씨를 데리고 가야 내가 사이너도 너무. 왠지 자꾸 데리고 다니더라.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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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이 이거 싹 다 타고. 요고 강릉이 이거. 여기도 여기. 오세요 오케이. 오세요. 마음은 점점 깊어지고. 마음은 지고. 갔어. 잘 어울려. 잘 어울리죠. 너 시집 가 그 남자한테. 개 이래? 괜찮아. 얼마나 수 먹는 남자 요새 없어. 나의 여행이. 나의 여행이. 나의 여행이. 나의 여행이. 나의 여행이. 설레 설레. 이 맥력적인 보이스. 치명적인 눈빛. 빙산의 일각만 보시면. 만만치 않죠. 사슴 같은 눈망울. 손정만을 찍고 나온 것 같아요. 얼굴. 너무 훈훈하다. 하나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런 조사를 쓰면 월급에 관. 결국 위증죄가 돼서 처벌받습니다. 신중하십시오. 뭐 얼마든지 그러시든가. 데려가겠습니다. 안 된다고 했지 내가. 난 데려가야 됩니다. 난 안 되겠는데. 저 때문에 이렇게 막 싸우고 다투고 이러는 거. 저 지금 굉장히 막. 불안하거든요. 난 그쪽에 데려다주라고. 그쪽에서 하셔야죠. 아니지. 목격자 보호는 경찰이 해야지. 아니요. 직원 보호는 고용주가 해야죠. 아니. 너 선생님 내가 안 보이니. 어? 니가 데려다주라고. 너네 너무 눈높이 나 무시하는 거 아니야? 안 봐. 직원은 당신이 보호를 하는 겁니다. 아니면 니가 데려다주라고 그냥. 여기 당신이 데려다주네요. 몰라.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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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이상 아니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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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경찰을 실현된 이유는. 하하하하. 글루기 조파 제4장 50절 주 40시간 월 209시간 이상. 즉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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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encies LastCoxt에 장군이 형!... 하하나ique 12 zzVER지방ợests 헬스 하 affirm storm 배달의 시간. 하하핵 여왔난 새오와냐? 하하핰 모아 맛집게 dag. 노사하길 잘 모르겠는데. 하하핰거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핳. 하핫.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핳. 하하핳. 부서졌어 우리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아주 아주 뿌듯하고요 저분들이 하는 인사가 있어요 우리 형 하는 그거 할 때 제일 질투나요 어디 갔어? 어디 가? 아니 갑자기 왜 잘하는데? 원래 친했지만 경험을 더 서로의 숨결을 느끼는 사람이 되잖아요 이거 뭐야 핫팩 나는 우리 어떻게 저렇게 알콩달콩 하는지 이런 게 바로 신공 지금 여주인공은 저렇게 고생하고 계신데 이거를 따로 편집해주세요 같이 쉬고 있는 거죠 너도 아까 여기 계세요 아들아 고생을 많이 해요 힘을 써야 되는 장면이 많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밝은 모습으로 저희 항상 맞이해주고 스태프분들에게 너무나도 웃음을 줘서 사실 제가 존경을 하고요 앞으로도 오늘 남은 촬영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사랑해요 사랑해요 와아 제가 제보를 하나 얻었는데 요즘에 지수씨가 형식 아리중이라고 맞습니까? 뭐 언제나 아리중이 이제서 꿀이 떨어져요 꿀이 떨어져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언제부터? 처음 본 그 순간부터 형과 눈을 마주친 순간부터 형과 눈을 마주친 순간부터 내 동생 우리의 이상했어요 근데 정재 이거 하나도 안 맞았어요 처음에 봤어요 항상 보면 이렇게 내 동생이 형식씨가 바라보는 지수씨의 매력 비율이 비율이 이렇게 딱 걸어오는데 와 멋있다 크으 이 외모 예? 너무 가별게 비율이 정확히 설명할 수 고체 외모만 하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쓰셔야죠 아니 그냥 보시는 그냥 다다 딱 그렇다면 우리 지수씨는 형식 씨 매력 포인트 사슴 같은 눈망 사슴 같은 눈망 그래 쭉쭉해서 좁쭉했어 근데 근데 우리랑 되게 똑같은 거의 비슷한 거 같아요 사슴 같은 눈망 왜냐면 우리도 만나면 와우 비율이 그리고... 이야 저 사탕 같은 눈.. 눈마울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또 울어 또 울어 당구장 시인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저 보니까 어때요 지수 씨? 술에 취한 상황이고 극 중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근데 실제로는 술을 안 먹었잖아요 촬영할 때 네 그쵸 특히 촬영장에서는 음악이 없이 무반주로 하잖아요 근데 음악 깔아 주셨어요 제가 다 깔아 주셨어요? 우래도 깔 수 있어요 자석처럼 형식 씨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과연 김민교 씨와 임원희 씨. 우리 그럼 못 써요. 못 써. 못 써. 못 써. 못 써. 몸이 이미 길렀어. 느낌이 다르다니까. 저희가 여러분들이 아주 반가워할 만한 분들의 메시지를 제가 받아왔거든요. 첫 번째 분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서준입니다. 서준 씨군요. 우리 형식이 재벌 2세에서 왕까지 정말 잘난 역할만 하고 있는데 저는 인정하긴 하지만 본인이 잘나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저기 박서준 씨가 지금 메세지인가요? 본인이 잘나서 그런 건지 어쩐 건지 본인 입으로 얘기 좀 해주시죠. 제가 일부러 그런 역할만 골라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제 외모에 약간 부티가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약간 부티가 있죠. 강남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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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냥 역할에 충실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음 분은 누구에게 질문을 해주셨을까요? 만나보시죠. 어, 지수야. 남았다. 최근에 두 사람 때문에 심쿵했던 적이 있는지 있었다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뭐에서 심쿵했는지 나 너무나 궁금하고 강아지 두 마리라고. 바둥바둥. 근데 너 나랑 좀 진한 브로맨스 드라마나 영화 찍기로 해놓고 형식이 형님한테 푹 빠져가지고 연락도 뜸하고 연락 좀 해라. 연락 안 할 수도 있어. 이 말 한마디로. 남주혁 씨 지금 설정을 좀 과하게 하셔가지고 본인도 질문하면서 많이 힘들어하시는데요. 강아지 목 저르는 줄 알았어. 너무 귀여워요. 두 분에게 심쿵한 적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누나가 아무래도 짝사랑을 하는 역할이다 보니까 정말 환하게 너무 사랑스럽게 쳐다보고 계셔서 저격 당했어요. 어떻게 쳐다보기가 좀 부끄럽더라고요. 이 국두를 볼 때랑 저를 볼 때랑 이 눈빛의 온도차가 진짜 극각 극이에요, 정말. 진짜 행복합니다. 개국두야. 자, 한 번 봐주세요. 저는 이렇게 많아, 맨날 그냥. 이렇게. 왜요? 부러웠어요. 부러웠어요. 솔직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요. 요즘은 솔직해야 됩니다. 지수 씨 그렇다면 형식 씨한테 심쿵한 적. 이거 저거 챙겨줄 때. 잘 챙겨주니까. 핫팩 그런 거 있을 때도 본인은 없으면서도 이렇게 막 굴려고 동생부터. 가족 같고 진심이 느껴지고. 그렇다면 과연 다음 분은 누구에게 질문을 해주셨을까요?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힘센 여자 도봉순의 아빠를 맡은 도취의구입니다. 아버지다. 극중에서 아빠랑 관계는 호흡이 척척척 잘 맞는데 실제로 보영 씨는 아빠와 관계가 어떤지 아빠가 많이 자랑스러워하실 것 같은데 실제는 어때요? 진우. 보영 씨 대답해볼까요? 엄격하시기는 정말 엄격하신데 그냥 안 해야 될 것만 안 하면 돼요. 똑똑한 거예요. 네. 통금 시간 늦지 않기, 거짓말 안 하기 뭐 그런 것만 잘 지키면 진짜 거짓말 안 했어요? 아니 하는데 거짓말 세 번 하면 안 돼요. 근데 딸이 박보영 그러면 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러워하실 것 같아요. 좋아하세요. 근데 TV에 나와서 더 좋아하세요. 아 그게 더 웃겨. 아버지한테 시청 고지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매주 금토 밤 11시 JTBC에서 아빠 매주 저를 2시간씩 볼 수 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저도 만날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 분은 과연 둘 다 한 번 더 좋아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